2010년 1회 기사에서 기출된 최대 공략수 최소 공배수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력받은 두 수 AP에 대한 최대 공략수와 최소 공배수를 유클리도제법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유클리도제법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예를 들어서 30과 8의 최대 공략수를 구할 때 유클리도제법은 원래 빼는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30과 8의 최대 공략수를 구하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과값 22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값을 버리고 두 값 중에서 또다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뺍니다. 따라서 22에서 8을 또 빼주게 되면 결과값은 14가 나오겠죠? 큰 값도 버리고 두 값 중에서 또 큰 값 14에서 또 8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6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8과 6 두 값 중에서 또다시 큰 값에서 큰 값에서 6을 뺍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또다시 6과 2 중에서 큰 값 6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나오겠네요. 두 값 중에서 큰 값 4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결과값 2가 나오겠죠. 마지막 두 값 2에서 2를 빼면 0이 되죠. 이렇게 해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빼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두 값 중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빼는 방법은 결국은 나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8로 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묶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묶어서 표현하면 30 나누기 8을 하면 3번 빼진다는 이야기는 목이 3이라는 이야기에요. 따라서 3, 8에 24니까 나머지 값은 얼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최종적 6이 남는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 8-6은 한 번이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에요? 8을 6으로 나누면, 이 부분은 8을 6으로 나누면 한 번 나누어 빼지니까 목은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8을 6으로 나누면 6은 6이니까 2가 되죠. 바로 이게 나머지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2로 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6을 2로 나누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6을 2로 나눴더니 3번 빼졌다는 이야기는 목이 3이 됐다는 이야기구요. 마지막 최종값이 0이 됐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값이 0이 됐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누죠. 이때 목은 필요 없어요. 목은 필요 없고, 나머지 값.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작은 값이 이제 큰 값으로 옮겨오고, 나머지 값으로 구한 값이 작은 값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눠서 나머지 값을 또 구해요. 그러면 역시 작은 값이 큰 값으로 오고, 나머지 값이 작은 값으로 와서 계속 0이 될 때까지,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나누어 나가면 된다는 게 바로 유클리도제법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면 간단히 문제 풀리죠. 순서도 분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read a, b, a와 b 값을 입력받습니다.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서 a가 크다 그러면 a를 high로, b를 low로 입력했어요. 우리 a, b 변수의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a, b 변수 값을 옮기는 겁니다. 만약에 no가 됐다는 이야기는 b가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a를 low에 넣고 high 변수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b 변수 값이 오면 되겠죠. b가 더 크니까. 따라서 1번 문제 틀린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r은 나머지 변수 같은데 r에 1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r은 0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r을 왜 1로 초기값을 줬을까요? 자, 여기서 r은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0만 아니면 됩니다. 왜냐하면 1회전에서 r이 0보다 크냐? 그러면 여기서는 0보다 큰 값만 무조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회전에 무조건 yes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r 값이 구해질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때 yes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r 변수의 0이 아닌 0보다 큰 값을 2미로 넣는 거예요. 여기서 1을 넣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1이 아니어도 돼요. 2를 넣어도 되고 100을 넣어도 됩니다.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넣어놓으면 r이 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yes 방향으로 1회전에 무조건 오겠죠? 그래서 1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r 값이 0보다 크냐? no가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r 값이 0이 될 때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r이 0이 되면 no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high를 low로 나눈 나머지 값을 어디다 저장할까요? 그렇죠? r 변수에 저장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r이 되겠네요. 자, 2번 정답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high 값을 low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r 변수에 저장하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봤듯이 30을 8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38에 24가 되니까 나머지 값이 6이 되죠. 자, 얘가 지금 high 변수고 얘가 low 변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r 변수에 구해졌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high 변수 값을 버리고 low 변수 값이 high로 오고 r 변수 값이 low로 오면 되죠. 자, 이렇게 돼서 8 나누기 6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1이 되고 나머지 2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low 변수에 있던 값이 이제 새롭게 high 변수로 오는 거고 나머지 r 변수 값이 low 변수로 오죠. 자, 그러면 이거 끝났네요. high 변수로 가는 건 low 변수 값이 high 변수로 가고요. 그 다음 r 변수에 있던 값이 low 변수로 옮겨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low 변수 값에는 r 변수 값이 옮겨오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계산을 하죠. 8 나누기 6을 해서 나머지 값 2가 나와요. 그럼 역시 8 큰 값, high 변수 값 버리고 low 변수 값이 또다시 high로 갑니다. 여기 1이 오고요. r 변수 값이 low 변수로 옮겨요. 따라서 6 나누기 2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이 3이 되고 나머지 값 0이 됩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r 값이 0일 때 종료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사실 5번을 문제로 냈지만 저 같으면 이 놈을 가로 쳐서 문제 냈을 것 같아요. 여기를 low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low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버깅을 통해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5번 정답은 a 곱하기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high는 low 값을 봤고요. 그 다음 low는 r 값을 봤습니다. 그러면 남겨뒀던 a 변수와 b 변수의 값 원래 두 수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공략수로 나누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 알고 계시죠? 그죠? 자, 두 수를 곱한 다음에 high 변수에는 최대 공략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최대 공략수 값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l 변수에 저장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본강좌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디버깅을 통해서 왜 여기가 high가 되는지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한다면 저 같으면 이걸 가로를 쳤겠어요. 그러면 low를 정답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디버깅을 해보면 절대 low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low 변수와 high 변수의 값을 한번 쭉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low 변수고요. high 변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low 변수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값으로 나눈 나머지 r 변수 값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자, 그러면 high 변수 값이 여기에 있고요. low 변수 값은 여기 있습니다. 자, r 변수는 여기 있어요. 자, 30과 8이라고 한다면 high 변수에 30이 들어왔을 거고 low 변수에 8이 들어왔겠죠. 30 나누기 8 한 값이 얼마? 그죠? 어... 38에 24니까 6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r 값에 여기 들어왔고 low가 high로 가죠. 자, low가 high로 옮겨와서 8이 이렇게 옮겨올 거고 그 다음에 6이 low로 옮겨오니까 이렇게 옮겨오겠죠. 자, 다시 들어왔을 때 r이 0이 아니니까 1이 로입니다. high를 low로 나눈 나머지 값 8을 6으로 나눈 나머지 목은 1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6, 1은 6이 되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놈이 실행되겠죠? 자, low 값이 high로 갑니다. 자, 따라서 6이 이렇게 올 거고요. r 값이 low로 갑니다. r 값이 low로 가니까 이렇게 오겠죠. 자, r이 0이냐 아니니까 yes로 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r 값이 구해지겠죠? 6을 2로 나눈 나머지 값 얼마예요? 0이죠. 6을 2로 나누면 목이 3이 되고 나머지 값 0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low가 high로 옮겨가죠? low 변수 값 2가 high로 옮겨가서 high에는 2가 담기게 되고요. r 변수 값이 low로 오기 때문에 r 변수 값이 low로 와서 0이란 값이 이렇게 옵니다. 이 상태로 돌아와서 r이 0보다 크냐라고 했더니 r 변수에는 0이 있어요. 따라서 no가 돼서 r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죠? 그러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high 변수에는 2가 남아있고 low 변수에는 0이 남아있고 r 변수에도 0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략수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최대 공략수는 high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low로 나눠주면 안됩니다. 0으로 나눠 버려서 에러가 나버립니다. 입력받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이 high 변수 안에 뭐가 있어요? 최대 공략수가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최대 공략수 2는 high 변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high만 정답이 될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걸 문제로 냈겠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틀리셨을 거예요. 꼭 디버깅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low 변수가 high 변수로 옮겨가고 r 변수 값이 low 변수로 옮겨가기 때문에 여기서 r 값이 0이 됐을 때 low 변수가 최종적으로 0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low로 나눠주면 안됩니다. high로 나눠준다는 거 물론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가로 쳐져있지만 저 같으면 이걸 문제로 낼 겁니다. 언젠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low가 되지 않고 high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이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디버깅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유클리도제법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